아, 시발! 아, 미안해! 미안해, 욕 안할게! 나 그만 가르쳐줘! 한 달, 아니면 두 달이야! 야! 야! 야, 그룹만 좀 가르쳐라! 야, 이 시발 놈봐! 야, 이 시발! 야, 이 시발! 이 시발 새끼들아!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? 아니었을까? 야, 이 시발! 야, 이 시발! 야, 이 시발! 여, 이 시발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